파이팅 오케 어허 어허 옳치 너네끼리 싸워 죽빵 이새끼야 죽빵 어?! 아이씨 죽빵 날리는데 왜 죽지? 아 원래 죽빵 날릴 때 무적인데 아 오늘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아니 왜 자꾸 방송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하지 아무래도 에어컨이 25도라 그런 것 같아 24도로 해야겠어 갑자기 로딩에 오지게 걸리네 안 죽는다 이제 자꾸 그러면 나 안죽는다 어? 자꾸 그러면 나 안죽는 수가 있어 어? 에이라니 여기는 비야 비 파이어 인도울 자식들아 어허 어허 야야야야 전기톱이 안 돼 아 전기톱이 왜 안 되지 파이어 인도울 자식들아 어? 전기톱이 왜 안 되지 넌 죽빵 안 죽었잖아 야 또 뭐가 나타났다 아닌가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어 전기톱 여기 충전있네 오케이 여기 왔던 맵이긴 하거든 왔던 맵이긴 한데 그래도 아이템이 곳곳에 숨겨진 게 있지 않을까 파이어 인도울 자식들아 멍 어? 이거 왜 켜져있지 이 밑에 뭐가 있는 거지 오씨 오씨 와씨 개나 낄끼뻔했다 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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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낙사시킬려고 와 더럽네 이 게임 어? 게임이 아주 더러워 어? 뭐야 어디서 자꾸 어아아아아아아아 유르릉대는 거야 야 바보하자라니 너도 이 게임 해봐 어려워 이 게임 절대 쉬운 게임이 아니란 말이야 어? 파이어 인도울 자식들아 아 빠이 앙냐 나 총알 없거든 어? 아씨 아 아 어제 만난거 드셨나요? 딱 보자마자 죽어버렸네 어제 그냥 뭐 뭐라그러지 닭불 닭 그냥 철판 닭볶음 그거에 그냥 맥주 한잔 먹고 왔어요 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응 그것만 먹고 왔어 참 저걸 가야되거든 파이어 인도울 자식들아 다시 만난다 오 오 오 오 으아 democratic 우선 오 여긴 어디지 되잖아 이거 봐 전기톱 되잖아 왜 안 됐지 약간 전기톱이 되거든 전기톱이 되야되는데 안된단 말이야 저거 날라가 저게 업그레이드 그거 있다 피 채워주는건데 어 여기 실드인데 아싸 아 전기톱 아 큰 놈 썰 때는 3칸씩 들어가는구나 내려가보라고 내려가보라고 어 아 저거 가야되 웃짜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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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커 짝 이커 아 이커 이커 여기부터 다시 가야되잖아 아 이커 아 짜있나 또 저기부터 안 갈래 아 여기서 저기 갈 수 있을까 하나 오케 갈 수 있을 거야 하나, 둘, 잡아! 오케이 어? 잘 있어라? 오케이 총알이 없는데요 어? 이거 실드 아닙니까? 어? 이거 실드 먹고 야 다시 도망가자 다시 저기로 도망가자 굿 몰라 아무튼 어디론가도 도망가왔어 야, 주옥된다 야야야! 주옥된다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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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큰일났다 야, 몸 개 많다 잡됐다, 잡됐다 빨빨빨빨 야, 어디든 걔도 움직여야돼 이렇게 가는거구만 야,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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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오케이 야, 씨 됐어, 됐어 된거야 하아, 씨 설마 이거 들어갔는데 이거 죽이진 않겠지 어? 야, 설마 들어갔는데 죽, 죽이진 않겠지? 스 어, 슈퍼샷건으로 15마리 잡아야되네 오케이 오케이 스 어? 뭐지? 아, 이거 먹는건가보다 야,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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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뭐, 뭐야 뭔 개소리야 이거 아이씨 뭐지 이거 읽어보자 와씨 보너스에 저거 먹어야지 보너스 생기는거네 총 쓸 필요가 없는거잖아 그러면 아이씨 자 아 아 아 절로 갔어야되는데 야야야야 잘해라 아이고 저쪽부터 갔어야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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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먹었다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야 하나를 놓쳤어 아 다 먹고 와야되는거네 아이씨 아 총 왜준거야 이거 아이씨 총을 줘가지고 아이씨 총을 줘가지고 아이씨 아이씨 이쪽이야 이쪽 후 뭐야 도대체 총을 줄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않니? 이거 총을 줄 필요가 없잖아 이러면 자 이번에 성공합니다 이번에 성공합니다 아 그러니까 왜 저기서만 죽지? 이번에 성공한다 봐라 아 저녁을 안 먹어서 그래 아 여기서 2단 점프 있으면 안되는데 아 시간 모자르다 이거 시간 모자르다 시간 모자르다 아 아 아 아 응 스타트 매우 좋았고 좋아좋아 이번이 좀 빠르다 아이씨 급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급하게 어? 항상 모든 일을 할때는 차분히 하란 말이야 차분히 자 시작합니다 하나 점프점프 그렇지 둘 셋 돌아서 점프 아이씨 아 이거 2단 점프하면 안되는데 여기 아이 밤새겠네 이거 다시 다시 차분하게 차분하게 자 눈 떴다 이번에 눈 떴다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둘 셋개 먹었고 넷개 먹었고 어우 씨 어 떨어지는 줄 알고 다섯개 먹었고 여섯개 먹었고 여섯개 먹었고 일곱개 먹었고 일곱개 먹었고 여덟개 아홉개 열개 열개 열한개 열 두개 열 두개 열 세개 하 짱 하아아아아아 마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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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마하 성공 잠깐만 야 이거 뒤통수 조심해야되지 이게 갔는데 몹들이 뒤에 다 있을수도 있어 조심해야되 뒤통수 쪼이면은 답이 없어 그럼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아 아 느낌이 안좋은데 느낌이 안좋습니다 왠지 뒤통수에서 바로 죽방 날라올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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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피가 없잖아 뭐야 야 야 야 이게 뭐야 가야 아 니가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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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설마 다시 해야되는거 아니겠지? 아 너무 무리했어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늦게 들어가서 아 머가리 이미 터져있네 아 아 아 이거 버그다 아 아 아 아 이런 샵 쓰레기 게임 아 아 개 뒷박인데 이거? 아 아 씨 아 찹 아 나 이 게임 도대체 몇번째 하고 있는거야 이거 어 이따위로 아 아 아 아 아 아 무리했었어 그래 거기서 아까 도망갔어야 했는데 아 거기서 그걸 들어가는게 아니었는데 아 아 참 부질없다 부질없다 부질없어 아 아 아 아 아 몰라 다옥 그래 씨 그냥 짱이 나니까 짱이 나니까 다옥 그래 하 하 오늘 백번 넘게 죽을수도 있어 이미 아 근데 왜 이렇게 짜증나냐 아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나 어?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진짜 아 아 씨 아 아 씨 아파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아 씨 아파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여기서 저기 날아갈 수가 없겠지 아 하 부질없다 부질없어 이미 왔다 왔던데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다 알죠 어 기가 막히죠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 여러분 이 게임 버그 오지게 많습니다 어 이 게임 버그 많으니까 어 사지 마세요 어 이 게임 얼마지 얼말까 이 게임 아무튼 이 게임 사는거 비추 저기 막 얘들 뛰어가지 쟤네 어디가는걸까 쟤네 다 단체로 어디가는거지 안죽었어 안죽을 뻔했어 뭘 죽을 뻔해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소냐 노루의 수많은 다 아 했던걸 또 안해 그래도 정말 다행인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다는거야 진짜 많이 가지를 않았다는거지 와 거의 끝까지 갔는데 이렇게 죽었다 그럼 난 진짜 딥박에서 오는 치킨 먹었을거야 어 다시 하는거야 아까 거기 미션 재스타트 대시장 있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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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튕긴거 같은데 왜 이래 어 둠 멈춤 뚜두두두 두님 어서오세요 아이씨 뭐야 왜이래 아 아 아 둠 멈췄어 아 아 둠 왜이러냐 어 어? 아씨 뒷박이네. 어? 아 둠 왜이래? 어? 왜이래? 어? 나한테 왜이래? 어? 나랑 한번 해보자는거 둠? 어? 이 나쁜새끼들? 뚜두두두님 어서오시구요. 예 오신김에 추천한번 부탁드립니다. 어? 지금 둠이 아주 말썽이라 아주 짱나 죽었는데. 화 왜이러냐? 한번은 버그 때문에 미션을 재스타트 했구요. 어? 지금은 튕겼고. 자 둠이 좀 자 둠 지금 여기 소리 좀 큽니다. 소리좀 줄이세요. 처음에 로딩할 때 소리 오지게 큽니다. 조심하세요. 나 말했어. 경고했어. 나 토마토 하나만 씻어 올게요. 둠 켜놨으니까. เฅ 일단은 진짜 일단은 왜 배달 좀 다시 해야 сл 급 급 급 급 배달쓰다. 화면나오나? 화면나와? 이게 로딩이 좀.. 로딩도 사양이 좋아. 보통 집에서 둠 안돌아간다고 다들 아우성이더라구. 게임을 사는데 집에서 둠이 돌아가지 않아요. 불쌍한 놈들. 자 바로 갑시다. 오늘 이 게임의 제공자인 환청이도 집에서 돌아가지 않아서 또마도 먹는다니까 또마도? 음. 갑자. 와 다행히 여기서 시작이네. 이거 끌 다했고. 수류탄이 요거. 음. 아이스파크는 맨날 다 먹었지? 음.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찍겠습니다. 음. 뭔지 모르지만 그냥 찍어. 음. 남자답게 찍어. 음. 남자답게 찍어. 그래. 좋아좋아. 음. 자 갑시다 갑시다. 아. 근데 토마토 먹다가 흘렸네. 이씨. 아이씨. 내일 2호 짓고 출근해야 되는데. 아이씨. 내일이요? 내일. 어. 아마 하겠지? 아마 할거야. 아마. 내일 뭐. 딱히 뭐 회식도 없고. 안 못었거든. 내일 아마 할 겁니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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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이 개 길어. 아이씨. 지금. 몇 시간이나 있을까 둥? 아. 솔직히 말해가지고. 이렇게 그냥. 한 번에. 쭈욱 플레이했으면은. 이미 깼을 것 같아. 근데 이게 계속. 뜨문뜨문하고. 내가 또. 한번 또 아냐아냐 그 두시간이 날아갔잖아 나 저번에 리셋당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했잖아 나 그때 처음부터 다시 했었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아 근데 껐다 키니까 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 것 같지?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? 파이어 인도울 자식들아 빵 아싸 피다 야야야야 레이저 쏘는거 아니야 아이씨 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?